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누가 빌런인건지 보는 사람 멍하고 혼미하게 만드는 사연 가지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저희 남편이 심각한 흙수저에 대머리도 빼박 확정인데요. 이걸 알게 된 제 친구가 대뜸 야 너 미쳤냐? 인생 포기했어? 이런 소리를 해요. 원지, 왜 그런 남자랑 결혼했냐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평소 정말 친하고 좋아했던 친구와 이번에 처음으로 마음 상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고 조언 좀 부탁드려요. 일단 저희는 30대 중반이고 이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실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유학을 가는 바람에 이 친구와 같이 지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그래도 워낙 단짝이라 있는 동안에 진짜 친하게 지냈었어요. 그리고 유학을 가서도 메신저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또 제가 한국에도 자주 들어왔는데 올 때마다 매번 만났죠. 이 친구는 성격이 약간 똘긴 있어도 정말 착하거든요. 착했어요. 뭐랄까 옛날 그 영화 있죠? 역기적인 그녀. 거기 나오는 전지연씨 같달까요? 키 크고 선 곱고 얼굴도 이쁘장하고 성격 꼬인 데 없고 시원시원하고 또 남한테 별로 관심도 없는 친구인데 저도 약간 그런 편이라 주기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성적도 비슷했는데 저는 외국에서 그럭저럭 괜찮은 대학을 나왔고 이 친구는 한국에서 유명하고 이름 있는 여대를 나왔습니다. 이대 아니에요. 한국에 잠깐 들어와 만나면 친구 본인 얘기는 아니고 자꾸 지 주변 동기라고 해야 되나?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면 이게 뭐야? 에잉? 스러울 때가 종종 있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연대 이하로는 절대 소개 안 받을 거야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한국 대학생 트렌드 같은 건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다 이 친구가 오랜 고시 생활을 하고 그게 잘 안됐습니다. 한 7, 8년 했어요. 그러다 목표를 낮춰가지고 공무원으로 잡더니 이게 한 번만에 바로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는지 원래 준비하던 시험 1차는 붙었지만 2차에서 떨어진 적이 몇 번 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거의 잠수 타고 아주 가끔씩 연락하거나 만나면 그저 묵묵히 응원하고 기프티콘 정도나 싸주고 그랬어요. 아니면 맛있는 거 먹거나 술 한잔하면서 근황을 주고받았는데 남들은 몇 년씩도 준비한다는 그런 공무원을 바로 합격하니까 너무 잘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젠 공부에서 벗어나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마음 편하게 지내길 바란다 이랬죠. 그렇는데 그러다가 제가 재작년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엄청 대단한 남자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훈훈하고 어른스럽고 진국인 남편이거든요. 집안은 저희 집이 훨씬 더 여유있고 시댁은 사실 흑수자예요. 심각하죠. 하지만 시부모님 두 분 다 정말 좋은 분들이고 또 저희한테 일체 간섭을 못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이 칼같이 잘라버리니까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뒤에 스트레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여하튼 얼마 전 오랜만에 통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제 남편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달라 이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조건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요 뭐랄까 들어보면 그래 하나하나는 그래 그럴 수 있겠지 싶은데 이걸 전부 다 합치면 그냥 유니콘 같은 존재예요. 이 친구가 원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무조건 저희 남편 정도 학벌은 되어야 한대요. 왜냐하면 본인은 학벌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참고로 저희 남편 스카이급 20개 학석사 출신인데요. 제가 학벌을 보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엘리트였던 거죠. 그리고 키는 180 이상 서울에 아파트 있어야 되고 만약 대출이 있다고 하면 절대 2억 이하여야만 하며 시부모들 노후준비는 물론이고 반드시 무교에 재산은 없어야 되고 또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으면 안되고 탈모도 안되고 배가 나와도 안되고 자기관리 잘해야 되고 집안일을 아주 꼼꼼하게 잘하는 사람 해외여행을 다니는 거 좋아하고 약간 잘생긴 너드남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데 미친 거야? 아니 이 나라 대한민국 30대 중후반 남자들 중에 이런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미원 남자가 과연 있겠냐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잖아.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전부 다 갖춘 사람 절대 없어. 우리 나이도 나이니까 네가 생각했을 때 좀 덜 중요하다 싶은 것들 몇 개는 내려놔라. 라고 했더니 얘가 절대로 안된대요. 자기는 공무원이고 학벌도 괜찮고 키도 크고 부모님 노후도 다 되어있는데 왜 같은 급을 만나면 안되냐 이러면서 무조건 찾아봐. 그래 네 남편 정도면 괜찮겠다 이러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얘가 잘 모르거든요 속사정을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남편 완전 흑수저에 부모님들 노후 대비 전혀 안되어있고 또 아버님은 반 대머리시라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야 거의 빼박 탈모 확정이다. 우리 남편 타코야끼 된다고 물론 남편 본인 자산은 좀 있는 편이지만 그게 전부고 우리 집도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 반전사 살고 있잖아 이랬더니 얘가 진짜 깜짝 놀라면서 야 아니 그게 정말이야? 아니 너 왜 그런 남자랑 결혼했어? 나는 꽁꽁이 네가 그런 남자랑 결혼할 거라고 진짜 상상도 못했다. 나 같으면 차라리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았으면 살았지 그런 남자랑은 절대 죽어도 결혼 못해 딱 이래요. 아무리 좋아하고 친한 친구라지만 대놓고 이런 소리 들으니까 기분 너무 안 좋고 마음도 팍 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친구니까 처음엔 좋고 차분하게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랑하니까 그런 것들 그냥 다 감수하고 결혼하는 거지 그냥 내 남편의 미래의 가능성을 본 거고 내가 선택한 남자야 너한테 같은 선택을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지금 네가 말하는 조건들 과한 건 사실이잖아 그래 일단 찾아는 볼게 보겠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그거 쉽지 않을 거야 명심해라 우리 나이 지금 20대 중반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얘가 알아듣고 수긍을 할 줄 알았는데 계속 아니 됐고 너 왜 결혼했냐고 이번 인생 포기한 거야 이딴 소리만 쳐하는 거야 하 기가 막혀 그래요 저희 남편이 흑수저의 계룡남인 건 맞아요 하지만 아내인 저한테 끔찍할 정도로 다정한 사람인데 어? 또 재테크도 잘해요 그래서 자산 열심히 불리는 중이고 집안일 역시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요리도 잘해요 그래서 저는 만족하고 아니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친구한테 이딴 소리 들으니까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내 안에 욱하는 기질이 오랜만에 확 치고 올라오는 거야 까딱하면 한 대 칠 뻔했잖아 하... 근데요 그냥 하는 말은 아니고요 얘가 원래는 정말 좋고 착한 친구였거든요 35년 인생에서 그동안 만나온 사람들 중에 바르고 양심적이고 악의가 없는 친구라 생각하면서 그 유일한 사람 그래서 제 마음 한켠 늘 든든하게 해주던 고마운 친구였는데 그런 친구 입에서 이런 썩은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속상하다 이거죠 그래도 예를 손절할 생각은 없어요 워낙 좋은 아이인 걸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아니까요 하지만 그와 별개로 기분 그지 같고 상한 것도 사실이라서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건지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려요 댓글 1번 이딴 소리를 듣고도 계속 친구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니까 그 어떤 조언도 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꺼져 2번 님이 한 말은 그러니까 야 나는 그냥 눈을 확 낮췄고 대머리 확장인 흑수전 남편이랑 결혼해가지고 아둥바둥 살고 있으니까 너도 눈 낮춰가지고 대충 결혼해 이년아 이런 뜻이었던 거네요 끌 끌 끌 끌 3번 어? 아니 니가 먼저 니 남편 까내렸잖아요 나이 30대 중간쯤 되면은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 해도 굳이 안해도 될 말이 있다는 것 정도를 알텐데 어? 멍청이야? 왜 그렇게 구구절들 다 풀고 그러는 거요 어? 어디 가서 집안 남편에 대해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거 결국 니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안 돼 어? 3번 아닌 척하면서 친구 욕해달라는 속 다 보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손절을 하세요 이렇게 익명으로 뒷담하는 거 더 추해 보이니까 님이 친구를 나이 많은 공무원 주제에 따지는 거 오지게 많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 친구가 모를 것 같아요 지도 다 알고 있어요 4번 아니 친구가 먼저 니 남편 올려치기 해주고 야 니 남편 정도면 나도 결혼한다 그런데 니가 거기서 겸손 좀 떤다고 아냐아냐 우리 남편 사실 되게 구려 이러면서 좀 깎아내린 거고 근데 그 깎아내린 정도가 너무 과해서 친구도 좀 얼떨결에 그런 반응으로 대처를 한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대화 흐름에 좀 쓸려간 거지 정말 악의가 있어가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니 혼자 푹 치고 잔고 치고 다 한 거야 혼자 와다다다다 남편 깎아내리다가 상대가 찐 실망을 하니까 또 혼자 앳? 하고 있는 거 없는 거 어 그런 품수 같은 상황이랄까 어 그냥 잊고 지나가요 그리고 앞으로 말 좀 아끼고 뭐니 이게 5번 아니 잠깐만 나는 니가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남편 흑수자 부모님 노후 안 되겠고 아버님은 반대머리라서 우리 남편도 빼박 탈모 확정이다 우리는 반전세 살고 있다 아니 이런 말은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이 빵정 진짜 개 오진다 어이그 6번 둘 다 분수 덩어리에다가 완전 개 그지 같네 끼리끼리고만 끌 끌 끌 끌 7번 너는 30대 중반에 노산 확정이다 학벌도 별로고 월급도 적은 공무원이고 모은 돈도 없잖아 이렇게 팩폭을 날리세요 개싸움 해보라고 8번 아니 흑수자 탈모 확정 기록남이랑 결혼한 걸 쓰니 본인인데 여기다 그 친구한테 아니 그 친구의 그런 개인 사정은 왜 구구조절 쓰고 있어요 그 친구가 공무원이 됐든 뭐가 됐든 니가 흑수자 탈모 확정남이랑 결혼한 거랑 도대체 뭔 상관이라고 뭔데요 그 친구가 수준에도 안 맞는 남자만 원하니까 너처럼 똑같이 흑수자 탈모 확정 기록남을 만나야 된다 이건가 아니면 친구가 흑수자 탈모 확정 기록남을 열심히 응원해주길 바라는 거야 뭐야 그것도 아니야 그럼 흑수자 탈모 확정 기록남이랑 결혼하면 남들이 무조건 좋게 봐줘야 된다 이건가요 당신 스스로 흑수자 탈모 확정 기록남이랑 결혼했으면서 이걸 왜 니 친구가 인정을 해줘야 되냐 이거야 지금 9번 아니 잠깐만 여기 댓글들 왜 이래 이거는 친구가 오버한 거 맞잖아 지가 눈을 허공에 매달았고 친구는 거기에 이선이는 거기에 댓글을 해준 건데 그런 친구한테 결혼을 왜 했냐라니 선 넘었지 이게 뭔 소리야 그냥 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이러고 말아요 10번 처음엔 친구를 욕하려고 들어왔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글쓴이가 좀 심각한 남미세긴 하네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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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니까 까이 까이 그래요 뭐 뭐 어쩌겠어요 친구잖아 끝까지 가야지 뭐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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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